아 아까 유튜브를 봤으니까 아 붙인다며 넣는 건가? 공개탄은? 공개탄 한 장 갖고는 연탄을 피우기가 좀 어려워 아... 아... 이거 저는 아예... 두 장치 깔고 불을 좀... 네... 아... 이제 위에다가 연탄을 한 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위에 네 어? 아... 저기 불이 붙어있네 먼저 여기 공개탄을 사용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온톱밥이 있는 부분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공개탄 한 장 갖고는 연탄을 피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겹쳐서 자 이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풍기로 여기 이제 뚝구멍으로 해서 바람을 좀 쐬주면요 빨리 타요 그러면 좀 뭐? 그거 함부로 함부로? 네 천상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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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붙... 붙었는데 붙었어 아이고 어리야 끝 성공 성공 붙었어 아